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튜브 올이석의 일석오조TV 올이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. 저는 벤쿠버의 또 다른 도시 코키틀럼에 소재한 라파즈 레이크에서 매년 이렇게 성탄장식을 호수 전체를 장식하는 곳에 왔습니다.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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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